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 김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종 집고 난 지 14개월 만에 죽어요 뭐 어찌 해볼까 하다가 죽은 거죠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현덕왕후 권씨의 저주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야사에는 현덕왕후가 누구냐 단종 엄마 그러니까 세조의 형수죠 문종 와이프니까 자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을 하실 때는 이 족보를 잘 보셔야 돼요 가계도를요 문종은 세조의 친형이죠 문종의 와이프는 현덕왕후 권씨죠 그 둘 사이에 태어난 것이 단종이죠 그 단종을 삼촌인 수양대군 즉 세조가 죽였잖아요 이 세조의 꿈 속에 현덕왕후 권씨 단종 친엄마가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저주를 했다고 하죠 네 이놈 수양아 너는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원한이 있길래 나의 아들을 죽였느냐 내가 저주를 퍼부어서 너의 배도 끊어버리겠다 네 이놈 침까지 뱉었다고 하는데 그 침 때문에 나중에 세조가 피부병이 엄청나게 심해졌다는 것도 야사예요 하여간 꿈속에서 현덕왕후 권씨가 이런 말 한 거 아니에요 수양대 이놈 네가 우리의 대를 끊었지 나도 너의 대를 끊겠다 해가지고 정말로 대가 끊어진 거잖아 세조가요 봐봐요 큰아들 의경세자 세조 큰아들 일찍 죽어요 세자 때 펑펑 울었다고 아주 세조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야사에는 내가 정말 단종 죽여가지고 현덕왕후의 저주가 진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우연이 아닌 게 큰아들 의경세자 죽었죠 둘째 아들 예종 1년 만에 죽었죠 정말 대가 끊겨버린 거 지금요 와우 소름 쫙 하여간 예종의 묘는 능은 어디냐 장릉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고양시 일산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 가면 서오릉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주말에 집에서 방콕하면서 게임만 하지 마시고 넷플릭스만 보지 마시고 서오릉이라고 일산에 있거든요 서쪽에 있는 다섯 개의 능이라고 해서 서오릉이에요 동쪽에도 있겠죠 동구릉이라고 해서 동쪽에 아홉 개의 능이 있다고 해서 동구릉이거든요 서오릉 일산 거기 가시면 일단 오늘 그 말씀드린 그 창릉 창릉 한번 보시고 그 앞에 보시면 서오릉 앞에 국수집들이 많거든요 가서 국수 한 글 때리시고 오시면 신선한 공기도 쐬시고 역사 공부도 하시고 창릉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예종은 14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뭐 슬픈 건 슬픈 거고 다음 왕을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논의를 하냐 구공신들 구공신들 신숙주 한명회 아직 죽지 않았어요 신숙주 한명회가 또 다음 왕을 정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누가 또 그 자리에 왔냐면 정희왕후가 와요 이렇게 왕후 이름들이 복잡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조선사 아예 몰라 때려치우시는 분 많으신데 제가 끝까지 기억하도록 설명드릴게요 정희왕후는 누구냐면 세조의 유일한 러버 사랑했어요 세조 부인 세조 부인 세조의 유일한 와이프 세조는 여러분 폭군이다 여러 가지 평이 있지만 정말로 평생 한 여자만 사랑했습니다 약간 뭐라고 할까 팔불출이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이런 말 하던데 정말로 실록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 이건 하지마 우리 와이프가 싫어하는데 그렇게 평생 사랑했던 유일한 러브 정희왕후 세조의 부인이에요 이렇게 세 명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신숙주 한명회 그리고 세조의 유일한 사랑이었던 세조의 부인 정희왕후 정희왕후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집중 집중 정희왕후의 아들들은 아니 당연히 의경세자와 예종이죠 세조 아들들이니까 세조와 정희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큰아들이 의경세자 둘째 아들이 예종 즉 의경세자와 예종의 엄마는 누구다 정희왕후다 대충 그림 잡히죠 자 세 명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정희왕후는 당시에 대왕대비라고 불렀는데 대왕대비마마 다음 왕은 누구 시킬까요 봅시다 지금 내 아들 일찍 죽은 내 아들 정희왕후도 참 속이 썩어 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둘이 다 일찍 요절했잖아요 의경세자도 그렇고 예종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왕을 한번 골라봅시다 내 둘째 아들인 예종 아들이 있는데 손자죠 그러니까 이제 겨우 네 살이요 너무 어리잖소 네 살짜리 아이가 클 때까지 신숙주 대감 한 명의 대감 그리고 나 정희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기엔 우리가 너무 늙었어 그러면 대왕대비마마 다음 넥스트 초이스는 뭡니까 그러면 먼저 죽은 안타깝지만 먼저 죽은 내 큰아들 의경세자의 아들을 한번 봅시다 의경세자의 아들들도 정희왕후의 손자들이죠 봅시다 일찍 죽은 내 큰아들 의경세자의 아들 아들이 두 명 있었어요 당시 16살이던 큰아들 월산군 14살이던 둘째 아들 자을산군 두 명의 의경세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 가운데서 한번 골라봅시다 그런데 원래는 둘 중에 큰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큰아들 월산군은 16 둘째 아들 자을산군은 14 두 살 차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요 첫째 아들 월산군이 몸이 약해가지고 둘째 아들 자을산군을 다음 왕으로 시켰다 라고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명분이에요 명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첫 아들인 월산군을 패스해버리고 둘째 아들 14살이던 자을산군을 다음 왕을 만든 거예요 이 세 명이 신숙주 한 명의 정의 왕후가 이 자을산군은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인 자을산군은 원래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왕이 될 수가 없죠 살아있는 형이 있는데 그런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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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큰아들인 월산군을 패스해버리고 둘째 아들인 자을산군이 왕이 됐냐 이 둘째 아들 자을산군이 바로 한명회의 사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명회의 입김으로 원래는 왕이 될 가능성이 없는 자을산군이 다음 왕이 됩니다 아직까지 구공신의 파워 특히 한명회의 파워가 아직까지 펄떡펄떡 화로와 같이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죠 물론 당시 한명회는 모든 공직을 다 내려놓고 정년퇴직 은퇴를 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명회의 파워는 아직 살아있네 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이거였어요 자을산군 죽은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을산군이 다음 왕이 된 이 사건 아마 정의왕호도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백이 없는 여기서 말하는 백은 핸드백 아니에요 백이 없는 왕은 왕이 아니다 단종을 봐라 아무리 애가 착하고 학식이 뛰어나도 백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아웃 죽잖아 어쨌든 간에 지금 조선은 파워 넘버 5는 한명회야 그래 한명회의 힘 저걸 활용하자 왕자리를 지켜주자 내 손자 불쌍한 내 손자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내 손자 자을산군 지켜주겠지 한명회가 지켜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을산군이 다음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뭐냐면 그 유명한 조선을 조선으로 만든 성종입니다 일단 아마 역대 조선왕 가운데서 성종만큼 백이 빠방빵빵빵빵빵한 왕이 없을걸요? 완전 그 뒤에 뒷배 백은 엄청났습니다 먼저 성종의 엄마가 누구예요?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중반쯤으로 가면서 슬슬 여기서 모든 갈 다 놔버리시는 여러 가지 가계도가 나오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성종 성종 아빠는 누구예요? 의경세자 일찍 죽은 의경세자 세조 큰아들 여기까지 오셨죠 그러면 의경세자도 와이프가 있어야지 지금 성종을 낳았겠죠 와이프 없이 어떻게 낳습니까? 그렇죠 그 의경세자의 부인은 누구였냐면 지금 현직 왕 성종의 엄마 엄마가 소해왕후 한씨란 사람이에요 뭐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한씨 이 한씨가 어디 있었나 뭔가 많이 듣던 한씨가 있냐 맞습니다 한확 있죠 자기 출세하자고 누이 두 명을 명나라에 넘겨버린 명나라 황제의 후궁을 만들어버린 한확 세종도 건드리지 못했던 명나라 황제의 처남 한확 의 딸이에요 딸 세조도 그런 한확과 사돈 맺으면서 그 파워를 좀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한확이랑 사돈이 됐거든요 이 한확의 친딸이 소해왕후 한씨인데 소해왕후 한씨가 의경세자 세조의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이 소해왕후 한씨 그러니까 성종의 친엄마 이 한씨가 나중에 TV 드라마에 맨날 등장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누구냐 바로 인수대비가 바로 이 소해왕후 한씨예요 인수대비 연산군을 주제로 한 영화 드라마에 맨날 나오는 그 인수대비가 의경세자 부인이에요 물론 자기가 정식 왕비가 돼본 적은 없어요 자기 남편이 세자 때 그냥 죽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 일찍 죽은 남편 의경세자가 세자가 왕으로 또 이렇게 약간 죽은 다음에 한 단계에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비가 되고 대비 마마가 되는데 곧 나중에 연산군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소해왕후 한씨가 자기 남편이었던 의경세자가 스무살에 죽으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왕비도 한번 못 대보고 이렇게 그냥 죽는구나 했는데 자기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빰빰 왕이 돼버리네 성종이 됐잖아요 자 일단 이 막강한 친엄마 소해왕후 한씨가 지금 살아서 뒤에서 백업을 해줘요 그리고 이 성종 엄마인 소해왕후의 시엄마 아이고 복잡해라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그 지금 세조의 부인 세조의 부인은 정의 왕후지 않습니까 대왕 대비 명분상 당시 조선 최고 왕실 최고의 어른이에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한명회랑 같이 논의해가지고 성종을 만든 거잖아요 이 정의 왕후가 어떤 여인 할머니였냐면 살아생진의 세조가 어드바이스 조언을 구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인가 말한 것처럼 세조가 살아있을 때 뭐 신하들과 토론할 때도 이런 말을 항상 했거든요 아 그렇지 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부인이 우리 와이프가 그러던데 하지 말라고 해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데 그거 하라고 하더라고 우리 와이프가 말을 하는데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해 우리 와이프가 우리 와이프가 우리 와이프가 우리 와이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대요 세조가 그 와이프가 정의 왕후 지금 현재 대왕 대비 조선 왕실의 명분상 최고 왕실 어른이잖아요 이런 빵빵한 여인들이 빵빵한 여인들이 성종 뒤에서 딱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세조의 부인인 정희 왕후 즉 지금 현재 왕 성종의 친할머니죠 친할머니 이 친할머니 정의 왕후는 죽을 때까지 자기 손자를 위해서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나 손자를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손자인 성종이 정말 왕으로서 잘 통치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던 할머니였어요 친할머니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아직 왕이 어리잖아요 14살이니까 이 어린 자기 왕 자기 친손자죠 손자인 성종을 위해 가지고 조선 최초로 수렴청정정을 합니다 수렴청정정이란게 이게 한자풀이를 해보면요 수렴 발을 내리고 소외된 발을 왼발 앞으로 할 때 그 발이 아니라 쭉 위에서 내리는 거 있잖아요 앞이 안 보이게 발을 내리고 청정 정정원이 아니라 청정 듣고 정치를 한다 인데 진짜 사극을 보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보이죠 앞에 어린 왕 앉아있고 왕 뒤에 발이 쳐져있고 그 뒤에 대왕 대비든지 앉아가지고 조상 그건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네 할마마마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 그 장면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거의 없어요 드라마가 약간 오버하는 거고 말만 수렴청정이지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일단 성종이 한명의 등등등 원로들과 어전 회의를 해요 전하 전하 그 일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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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하 알았어 잠깐만 기다리시오 해가지고 할머니가 있는 방에 찾아가요 정의왕후 할마마마 지금 대신들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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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을 내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할마마마 추상전하 뭐 내 손자지만 정말 좋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원래대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내 할마마마마 그러면 저 손자는 물러가겠습니다 띠익 가서 다시 어전 회의에 가가지고 우리 할마마마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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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하 그렇게 하시오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어쨌든 지금 조선에서 왕은 성종이지만 최종 결제 도장 쾅 찍는 거는 최종 결정권자는 세조의 부인이었던 정의왕후였어요 즉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권력 용익이 있던 사람이었으면 손자를 이용해서 내가 이 조선을 내가 먹어야지 어? 했을 건데 한 번도 정의왕후는 할머니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앞에 나서잖아요 왜? 모든 공은 모든 업적은 다 손자 거다 진짜로 정말 좋은 할머니였어요 모든 공은 내 게 아니라 내가 내린 결정이지만 다 손자 성종 것이다 했어요 비리가 있으면 정의왕후가 친인척도 모두 극형에 처해 있거든요 왜? 우리 손자한테 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극형을 내렸다 아주 강력한 정책을 추진했다 부작용이 났다 그래도 자기가 덤팩이를 다 써요 손자를 위해서 내가 다 희생할게 이런 할머니였는데 이 할머니가 또 어떤 일까지 하냐면 손자를 위해 가지고 우리 손자 성종을 성군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참 아이고 그 영감 그냥 확 그냥 살아있었으면 내가 확 우리 영감이 저질렀던 그런 흑역사 내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 손자 성종 욕을 안 먹을 거 아니야 뭘 하냐 자기 남편이었던 세조가 저질렀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약간 일들 단종 관련 문제들 이거를 다 자기가 정리하고 뒤집어 쓰고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 손자한테 허물이 가면 안 돼 지 할아버지 간 거 아니야 세조가 내 남편 지 할배 간 거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어린 왕 성종 현직 왕이지만 할아버지 간 거기 때문에 아마 감히 손 못 댈 거야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었던 세조가 저질렀던 나쁜 짓들 다 정리하고 자기는 죽기로 결심을 해요 먼저 노산군 단종 단종의 부인이 그때까지도 살아있었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나름 역적의 부인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집도 그냥 거의 누추하게 살고 정말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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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근히 먹고 살고 있었던 것인데 정의 왕후가 딱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노산군의 부인 단종 부인이죠 노산군의 부인이 편히 먹고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죽을 때까지 생계를 보장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당시 단종 편에 섰던 집안들 있잖아요 단종 편에 섰던 집안들의 남자 자식들은 과거 시험을 못 보게 세조가 만들었거든요 정말 그건 나쁜 짓이죠 솔직히 아니 정말 나도 공부를 할 만큼 했는데 나보고 수능 보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왜 연자재야 연자재는 아버지가 했던 걸 아들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 때문에 내가 수능 못 보게 한다는 거야 그런 거를 풀어줘요 정의 왕후가 앞으로는 그 당시 노산군 즉 단종 편에 섰던 집안들 아들들은 다 과거 금지를 내렸는데 이제 다 과거를 볼 수 있게 하여라 네 대왕 대비마마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바로 손자 지금 성종의 정통성 문제인데 지금 죽은 예종이잖아요 1년 만에 죽은 예종 아들이 있어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아들 지금은 4살이에요 지금은 어리지만 나중에 이 4살짜리 아들이 쑥쑥쑥 커서 성인이 되면 약간 뭐라고 할까 정통성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약간 오바했어 원칙적으로는 죽은 예종의 아들 지금 4살짜리 4살짜리가 다음 왕이 돼야 되는 건 원칙적으로 맞아요 근데 약간 오바해가지고 지금 성종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죽은 내 둘째 아들 예종의 어린 4살짜리 아들이 나중에 정말 커가지고 성인이 되고 코수염도 나고 말이야 목소리도 걸걸해지고 변성기 가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정의왕호가 뭘 하냐면 세조의 큰아들 의경세자 의경세자를 왕으로 만들어요 추존한다고 하거든요 죽은 사람을 왕으로 만드는 걸 추존 지금은 족보가 이렇게 되잖아요 세조 의경세자 그리고 성종 이건데 의경세자를 덕종이라는 왕으로 죽은 다음에 추존을 해요 덕종 그러면 세조 덕종 성종 이렇게 라인이 쫙 연결되잖아요 그래 그래야 되겠어 여봐라 죽은 내 큰아들 스무살의 억울하게 죽은 내 큰아들 의경세자를 덕종으로 왕으로 만들도록 하여라 내 대왕 대비마마 그래서 이 덕종의 능이 어디냐면요 똑같아요 여러분 고양시 서오릉 있지 않습니까 일산 일산에 있는 서쪽에 있는 다섯 개의 능 거기 서오릉 가면요 경릉이라는 무덤이 있을 거예요 경릉이 그러니까 성종의 아빠 의경세자 나중에 덕종이 되는 의경세자의 능입니다 간 김에 여러분 주말에 가서 저희가 경릉이고 저희가 죽었을 때는 의경세자지만 나중에 덕종이 된 그런 왕이야 아들아 저기 지금 누워있는 덕종 아들이 누구지 성종 아이고 잘했다 우리 앞에 가서 서오릉 앞에서 국수 한 그릇 되니까 아빠 아빠 국수 좋아 이렇게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는 건 어떠실까요 자 이렇게 평생을 손자 성종을 위해서 살았던 정의왕후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 또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남은 게 있어요 뭐냐 특히 한명회가 이거를 지적을 해요 뭐냐 구성군이 살아있어 아직까지요 구성군 세조 조카 이시의 난을 진압하러 갔던 구성군 구성군 살아있어요 한명회 정치 구단이잖아요 딱 자기 레이더를 골려버리니까 다른 건 다 정리가 됐는데 쟤 구성군 쟤가 마음에 걸려 구성군이 얼마나 세조의 입금을 받았냐면 남이가 넌 남이 아냐가 아니라 남이가 국방장관 됐을 때 똑같은 나이에 영의정이 됐잖아요 스물 몇 살 때 그 영의정 구성군이 물론 남이 옥사 때 남이가 뭐하미요 할 때 영의정이었던 구성군도 쫓겨나요 지금은 약간 백수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백수로 살아도 구성군이 강력한 뭐라고 할까 백 그리고 이 업적들 이시의 난을 진압을 했다는 이 숨길 수 없는 이 업적 또 세조의 조카라는 그 백 그리고 누구나 조선에선 누구나 다 아는 그 명성 BTS와 같이 이시의 난을 평생했으니까 스무살의 몇 살에 영의정이 됐다는 그 명성 구성군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성군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나 죽겠다 그래서 최대한 몸을 낮춰요 난 권력에 절대 관심 없다 여기서 지금 정의왕호라든지 한 명이한테 걸리면 난 그냥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지금 남이 같이 바짝 앞뜨려 바짝 앞뜨려 그런데 한 명이 또 이렇게 의심을 해요 뭐 구성군이 권력 욕심은 없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사람 마음을 누가 그건 알겠나 또 알아 내가 수양대군을 찾아가서 내가 수양대군을 세조로 만들 것과 같이 나와 같은 똑같은 브레인 머리가 좋은 브레인이 구성군을 찾아가가지고 구성군을 구워삶아가지고 꼬득이면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 구성군 구성군 쟤를 한번 손봐야 되는데 하하하 명분은 없고 그런데 일이 터지고 맙니다 당시 성균관 국립대학이죠 성균관 소속의 김윤생과 최세호라는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최세호가 김윤생에게 이런 말하는 거예요 들어봤나 예전부터 말이야 구성군은 정말 덕이 있는 사람이야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왕 성종 말이야 너무 어려 14살이라고 했나 이제 뭐 코수염 나고 그런 애가 무슨 왕이야 이거 나라가 나라의 복이 아니야 이거 구성군이 아까워 나라 이시의 난도 평정을 시키고 어린 나이에 영의정이 됐을 정도로 정말 실력도 있는 그런 인제인데 말이야 그냥 썩고 있는 게 안타까워 이건 나라의 복이 아니야 이거를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던 이거는 최세호가 한 얘기인데 같은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은 김윤생이 바로 튀어가가지고 고자질을 해버립니다 전하 최세호란 인물이 인간이 이런 말했습니다 당연히 끌고 왔겠죠 최세호를 어마무시한 국문을 또 엽니다 너 최세호 구성군과 무슨 사이야 너 구성군을 정말로 왕으로 만들려고 했어 그게 아니라 진짜 구성군이 사람이 참 좋아서 안타까워서 다리 좀 그만 좀 꺾으세요 구성군은 정말로 멘붕 왔을걸요 난 아닌데 저것들이 왜 저것들 난 가만히 있는 사람 왜 자꾸 야 나는 권력 관심 없다고 좀 조용히 좀 있어 너거든 나 죽으면 너희도 탓이야 진짜 구성군이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모호해졌어요 나는 정말로 권력에 욕심이 없는데 왜 날 가지고 이렇게 날 내 이름은 언급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했는데 얼마 후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군졸들이 병사들이 국가 무슨 토목공사 사업에 불려간 거예요 뚝딱뚝딱 좀 힘들었나 봐요 겨울철이었고 이 토목공사에 끌려갔던 병졸들이 병사들이 투덜투덜투덜 거리면서 이런 말 했나 봐요 힘드니까 야 너무 힘들지 않아 이리와 이리와 앉아봐봐 아유 이 구성군이 왕이었으면 이런 고생을 안하는데 너무 왕이 어려가지고 한 명의 신숙주들에게 휘둘려가지고 이런 고생을 해 아유 내 말 이거 말이야 구성군이 왕이었다면 이런 고생 안 할 건데 말이야 참 이거 누가 들었을까요 듣고 또 누가 고발을 해요 병사들이 이런 얘기 했다고 당연히 끌려와가지고 고문을 받습니다 네 놈들 구성군과 무슨 사이야 구성군이 너희들 한자리 준다고 했어 주리를 틀어라 아 아 그런 말은 아니 전 구성군 우리 같은 병사들이 구성군을 어떻게 봅니까 왕족인데 아 아무리 세게 고문을 해봤자 뭐가 안 나와요 구성군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게 나와요 하여간 구성군 얘기가 계속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지금요 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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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그때 여권이 있었으면 내가 구성군이라고 하면 이민 갔을걸요 나는 빠이빠이 조선 싫다고 계속 구설수에 오르니까 이 구공신들이 구공신들이 신숙주 한명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계속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니까 아예 그냥 싹을 잘 웃어서 즉 구성군을 유배를 보내서 라고 정희왕후에게 얘기한 거예요 정희왕후는 아니 구설수에 오르는 건 알지만 죄를 지은 건 없잖아 지금요 명분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유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딱 선을 그어요 선을 그어요 그때 신숙주가 뭐라고 했냐면 안되겠다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지 슉 딴 꺼낸 게 뭐냐면 세조 때 약간 불륜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불륜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불륜사건 구성군이 관련된 불륜사건이에요 그때 그 불륜사건을 처벌을 안 받았는데 구성군이 그걸 핑계로 신숙주를 유배보내서 정희왕후님 이라고 했는데요 마지막에 이 말을 해요 지금 구성군을 유배를 보내시는 것이 구성군을 살리는 길입니다 대비마마 우리가 괜히 이렇게 구성군 유배 보내라고 앙앙앙앙앙 거리는 게 아니라 지금 유배 안 보내면 결국엔 구성군은 죽습니다 라고 해요 자 여기서 무슨 불륜사건이냐 타임머신을 돌려가지고 세조대로 돌아가고 필수 세조가 아직 왕이 되기 전 수양대군 첩을 하나 드립니다 이름이 덕중 이라는 첩이었어요 그래서 수양대군일 때 세조가 아직 수양대군일 때 덕중이라는 첩이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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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도 하나 낳아요 그런 다음에 수양대군이 어찌어찌어찌 계유정난 일으키고 세조가 됐지요 후궁 첩이죠 덕중 이 후궁이 돼요 후궁이 돼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낳았던 아들이 죽어요 일찍 죽고 세조의 관심도 점점점점 이 덕중에게서 멀어져요 멀어져요 근데 이 덕중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나이가 젊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립죠 근데 지금 자기 남편이라는 세조는 날한테 눈길도 안 주죠 그런데 빰빰 구성군이 눈에 들어왔네 구성군이 굉장히 저 썬킴처럼 미남이었다고 해요 두근두근두근두근 이 덕중이라는 세조의 후궁이 구성군을 짝사랑을 하고만 겁니다 짝사랑 내 사랑 구성군 꾼꾼꾼꾼 그러면서 내시를 시켜가지고 연애 편지까지 구성군한테 보내요 내 사랑 구성군 용인시 구성군에서 우리 볼까요 등등등 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대 없으면 못 살아 구성군이 그걸 받아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멘붕 빠지죠 정말 정말 신중 신중에 또 신중했던 구성군인데 지금 왕의 후궁이 자기보고 I love you 라고 하는 연애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멸족당하는 일이에요 이거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바로 세조한테 달려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준하 말씀드리기 정말 좀 그런데요 저기 후궁 마마께서 이런 편지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세조 세조 입장 정말 난감 안해져 그래서 속으로 공시렁공시렁 거렸다고 하죠 이 옆에 내가 미쳤나 그래가지고 정말 망신이지 않습니까 세조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 후궁은 자기 와이프인데 와이프가 자기 조카한테 지금 연애 편지 준 거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편지를 주고받고 중간 메신저 내시만 처형시키고 구성군은 봐줘요 니 잘못 아니다 어 아휴 이 옆였네 진짜 그러면서 사건이 마무리가 돼요 요거를 신숙주가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이때 대왕 대비마마 어쨌든 간에 그때 구선수에 올랐던 거 뭐 자기는 아무것도 안했다고 했지만 구성군이 누가 그렇게 얼굴을 잘생기라고 했겠습니까 얼굴 잘생기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명분으로 유별 보내십시오 대왕 대비마마 정의 왕후는 뭐 구성군 죄가 없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신숙주가 계속 그런 암시를 전해요 대왕 대비마마 지금 구성군을 지금 유배를 보내야지 그를 살리는 길입니다 얘를 여기 한양에 놔두면 또 구설수에 올라와서 결국 우리가 걔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보냅시다 이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의 왕후는 구성군을 경북 영덕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개 많이 먹었겠죠 쪄서 영덕으로 보낸 다음에 다음에 황해도로 또 거주지를 옮기게 해요 황해도 여기저기 떠돌던 구성군은 유배 10년 만에 황해도에서 사망을 합니다 한양 땅 못 봤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래도 돌고 돌고 하다가 처형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한양인 못 왔지만 그래도 천수를 다 누리다가 죽은 거예요 구성군은 자 이제 신공신이라고 하는 나미도 같고 구성군도 같고 이제 구공신의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구공신의 세상이에요 간단히 한명회와 신속주의 세상이 또 왔는데 눈치가 없는 사람이 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사헌부에서요 그 사헌부가 지금으로 치면 검찰이거든요 사헌부에 박시형이라고 하는 한 중간 간부가요 지금으로 치면 검찰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되겠죠 박시형이라는 인물이 성종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해요 주상전하 주상전하는 어렸을 때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구공신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성인이 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공신 눈치 보지 마시고 직접 나라를 다스립시오 얘기를 해요 그 소리를 듣고 성종은 음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일단은 사헌부 지도부의 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검찰총장 대검찰청 이쪽에 들어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너 미쳤냐 어 그런 걸 검찰 우리 수뇌부와 사항의도 없이 네가 가서 그냥 네 혼자 말을 해 야 어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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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의 신숙주 대감들이 들으면 이거 대검찰청 차원에서 검찰청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얘기인 거라고 야 너 야 너 빨리 사과해 주상전한테 가가지고 네가 혼자 한 거라고 빨리 가서 사과해 어 사과 다음은 어떤 일일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거